이제 이어서 판타지 보이즈의 본업 능력을 검증해 볼 건데요. 댄스를 진짜 많이 적어 주셨는데 링치 씨 특기가 댄스, 현태 씨 특기 춤, 히카루치 단점, 춤출 때 깔끔해서 그만 깔끔하고 싶어요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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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단 씨 탐나는 능력으로 민서 형의 춤 이렇게. 적어 주신 내용들을 한 번에 확인할 이번 검증은요. 바로 K-POP 랜덤 플레이 댄스인데요. 그러면 민서 씨, 링치 씨, 히카루 씨, 현태 씨 앞으로 나와주시고요. 준비되셨으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 주시죠. ... 월요일 ark의utor 와우... 다들 힘이 너무 좋다. detector 공개 gusts if you want something unfair 경討는енс 아, 제 침해, 제 침해.